17만원 17만원 수영하십시오 오르막 잘 보시고 수영하세요 아 이거 보러다가 뭐 있대 레디 레디 송구 올랐어요 소원 스토리 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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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 곰칠 조용 야, 이미 다 됐습니다. 끝까지 보장합니다. 어디서 해야 되지, 갑자기 따먹어. 와, 어디서 해야 되지. 고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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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양파 나갈 것 같은데. 4원도 치고 있는데. 금방 내려면 될 것 같아요. 2. 2. 2. 2. 3. 올라가죠. 올라가죠. 3. 2. 3. 3. 3. 3. 3. 3. 4. 4. 5. 5. 6. 5. 5. 5. 6. 5. 7. 이수라구에서 피라드네 빛바람 확인하세요 아..컨디션이 안정면이 와있는데 와..재미프 너무 좋네요 그래 왜 제일 좋지? 그리고 이제 2시간 안에 붙여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1시간 전의 공격은? 2시간 전? 죽어중나? 아아... 대박... 이야아.. 지금 추진이 이렇게 생기고 있는게 돼. 꼬리쨍 추진. 수능하시지? 맥북 왔습니다. 맥북 왔습니다. 다 무너졌네요 자 이거 힘내야 합니다 빛발향 보세요 레디 자 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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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무너졌네요 다 무너졌네요 랩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랩컵 이상보세요. 야 진짜 어렵대. 랩컵에 따르면 좋습니다. 랩컵을 추천합니다. 파티 기회도 와 이거 안좋은데? 57만원에서 죽기 시작해 어우 우리 왜 이러지? 저번에도 얼마든 경루씨씨는 17만원에서 트리플하고 18만원에서 더블해서 이뤄봤는데 지금 현재 5만원인데 비슷한 경향이 나는 것 같은데요? 어휴 아휴 피가니 조사 어휴 Perfect Shot 귓발이 아군은 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아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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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그 뭐 아 뭐 자, 여기 왔어요. 박수 빨리, 박수, 박수. 수고하세요. 복구. 69m를 2m에 붙여라. 나는 오랜 할 건데. 69.2 아, 오케이부터 붙여야지. 뭐라도 하지. 아, 오케이브. 에이브리. 바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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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 렛츠킹을 보고 4.2 현승이 아 다행입니다 홀로 막았습니다 잠시만요 앞쪽에 오른발이 있어요 오른발요 오른발요 락 락 오십시오 여러분들 남자 캐디 별로 쓰지 마세요 기분이 안좋아요 기쁘게도 이야기 안하고 기분이 안좋아요 락 지키시네요 빼겠습니다 락 락 락 락 락 락 락 락 오 이건 세우치가 안되는게 아니더라 와.. 바닥에 너무 세우죠 진짜 와.. 웃음밖에 안나오네 끊어쳤네 와.. 이거 진짜.. 7편 7편 왜.. 와.. 오.. 크롭졌어 팔추리가 됐네 자.. 마지막은 어쨌든 스윙 준비해주세요 4팔과 4팔로 마지막 장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 나도 믿을게 Ready 아파요 그거 너무 밉지 않다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콜컷 중앙에서 왼쪽으로 루커주세요 오늘 그냥 일부러 제 기분 좋아저라고 계속 출연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105미터에 출연시키겠습니다 좌측 루커 차고루 또 따둘인가요? 배우 아직까지 힘들었구나 와 잠시 멍하네요 결국은 오늘 또 16번 볼까 15번 볼까 5원도 지나가 16,17,18 또 엉망쳐서 겨울에 묻혔네요. 너무하셨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이 제 채널을 보내주고 있는 과진도 가져주셔서 공식 사과도 할 수 있고 유튜버로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기쁩니다. 오늘 또 즐겁게 쳤는데요. 주말을 잘 보내실 거예요.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버전 보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혹시 누군가가 다 떴다면 먼저 사과하십시오. 사과하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 다음 또 뵙겠습니다. 안녕.